어 뭐야 물음표 길은 있는데 엘리트는 없네 이러면 엘리트 날벅 안되잖아 아 자수 근데 어차피 저거는 자수 못하네 아 설마? 대본 골드를 얻었습니다 아싸 아싸 삼박가야 삼백원임 삼박가야 삼백원임 아 유튜브 또 안켜지네 유튜브는 왜 켜도 안켜지지 아니 켰는데 안켜지면 어째 아니 켰는데 안켜지면 어째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게 흠음이네요 유튜브에 안켜져 도 됐다 켜졌다 유 누 하 편향이다 인제 편향이오 오옹 아잇 냉정한 말고 원개고채 호어 서울 주위에 렉...레후 상점 가서 인공물 찾아본다 안앞하는 데 공박 도시에서 모니터가 새로 나왔는데 게임 플레이 중 미니맵을 분석한 뒤 적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그 사실과 함께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화면에 HUD로 띄워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다른 말로 비인가? 외부 프로그램임. 아드웨어에서 지원해버리면 막을 수도 없을텐데. 편향아 꼭 그렇게 밈이 돼있어야겠니. 나는 정말로 이태가 안된다. 둘 Os Ogies 은 단 단 단 엘 오 엘 몸풀기 스윕기 와우 스윕기 아니면 판도라 판도라가 낚었는디 판도라가 낚었는디 팩트 아니 재구성같은 소리하네 진짜 가로시 디펙트 억가를 보는 이유 남일이라서 남일 를 렛임두어센 롸 롸 에 롸 B 에 에 롸 롸 에 아수라장이 되찌 대구성 컷 헬로월드 컷 메아리 자방인데 자방 지워야되나? 뭐 지워야되지? 메아리 자방은 좀 매방이나지 물음표나 계속 밟고 백이나 집어야겠다 방법이 없습니다 와 냉불 미쳤다 파워 카드 지금 더 먹어야될거 같은데 모자람 모자람 축전기 하나만 넘어가도 심장허전 만들정도는 될거같은데 따보 이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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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융합이 있어서 이따보만 해도 되지않나 트윈터보 이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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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주 이엠주 이엠주 이따보 냉불 거르는 미친 디펙트 엄 컴드 나오는거 있으면 다 먹으면 되겠다 정보 유우우의 비판으로 날먹이 가능한건 일반 몬스터 엘리트 몬스터뿐만 아니라 보스도 해당된다 그렇죠 와 유타 와 유 유타도 좋은데 무지개도 너무 좋네 드로 엄청 모자란데 좌석 의자 없는 지하철 탄시범 유행 중이라던데 이러다 KTX는 물론 마사카 비행기까지 진출해 무료 무중력 체험 가능? 엉덩이 악수였다 배고픈 자 공격 오피한 공격 일 공격 공격 굿 질 예아 오케이 쪘다 이거 디지 밀 쩜집 진짜 얘는 약 좀 얘는 진짜 약 좀 먹어야 된다 커피가 낫지 않을까 체력은 자수하면 되고 되게 자수가 없네 자수가 있네 자수하면 돼 새삼사는 디펙트 고해성사 디펙트 악열판 좀 주세요 악열판 진짜 있는거 다 넣어야 된다 안개 받는 배터리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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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재활용 터보 같이 잡히는거 꿉네 아이고 방열판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해 어서 강화해드리지 않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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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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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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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 깬다는 게 가장 기난다. 근데 디펙트라서 너무 불안하다. 아씨 커서 내기 정말 고마워요. 그래도 이기긴 할 듯. 워낙 세긴 해서 지금.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디펙트. 밀집. 아싸. 방열판이다. 오. 아 이제 진짜. 아 이제 진짜 이긴 것 같은데. 해시기도 있는데. 해시기도 있는데. 똥분열. 똥분열. 똥분열 필요 없지 않나. 여기서 포션 팔까. 여기서 포션 팔까. 와. 방열판 나오는 거 봐. 괜찮아. 이겨. 이겨. 원천은 핵심 유물 6개 중에 하나만 뜨면. 이걸로 심장패면 되겠네 하는데. 왜 디펙트는 6개 중 5개를 모으고도. 하나가 없어서 불안을 해야 하죠. 두렵다. 이제 진짜 이김. 아니 달팽이네 이김. 원래 디펙트가 달팽이는 잘 잡으니까. 포각 모음이나 줘봐. 썬콜디. 밀집보다 좋은 것은. 범위집. 폭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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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르. 어. 어. 공격하다 안 났으면. 머쓱할 뻔. 님이 그렇게. 호기심이 많아요. 한번 두고 보자고. 아니. 여기다가. 아이다. 허접한 때 힘 빼지마 우리 미라솥 힘 안 껴 창반때 잘하자 심장 동색두님께서 침합을 무조스님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이유의 비탈 비판 얜 왜 살아있냐 창의적인 잉봉지네 아니 칠수가 없는데 칠수가 없는데 불안하네 대체 이걸 어떻게 짐 진짜 칠수가 없는데 왠지 디펙트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제 포션보다 허업포션이 낫겠지 이건 칠수가 없다 그래서 시각 세계의 자리에 어, 디스크 어 어, 보니 필요 없겠지 와 와 개쩐다 아 아 아 어? 왜 이랬어? 옆가야 진짜? 내가 이겼다. 죽입니다. 어저팩. 내가 뭘 할 수 있는데. 뭘 할 수 있냐고. 죽어. 아무것도 못하려. 앗. 엘로월드 어서오고. 잘 가고. 자,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. 앗. 아무거나 내밀겨. 와, 엘로월드. 정말 자랑스럽구나. 나가. 디펙트 다 이겼다고. 인사 감정 표현하는 거 봐라. 디펙트 다 이겼다고. 안녕하세요, 겁나친아. 리펙트 다 이겼다고. 감사합니다.